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 tv 가 왔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핸드폰에 안전문자가 띠링띠링 울릴때마다 가슴이 철렁 했지요 그래도 음 마스크 꼭 생활하시고 비누 이용해서 손 깨끗이 씻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됐어요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과일 비타민이 많은 시금치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겨내 보도록 하죠 음 그래요 오늘은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많이 서툴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1번 타자 퍼프 나와주세요 이렇게 퍼프가 왔어요 나무수영이죠 대표 저는 이런 나무수영을 너무 좋아해요 까라솔도 그렇고 염자도 그렇고 9mm 좀 있으면 9mm도 있을건데요 이 아이부터 이 퍼프부터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엄청 서툴러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 퍼프는 뿌리가 흙에만 닿으면 잘 자란다고 해요 자구도 잘 달고 이 아이는 잊고지는 안되는데 적심산목이 너무 잘 된대요 그런 아이들이 참 이쁘잖아요 그죠 음 우리 퍼프는 휴먼기가 있대요 여름 까라솔도 그렇죠 나무수영 있는 애들이 그런가요 땅이 땅땅 두들겨야 되는데 지금은 밤이니까 두들기는 거는 자제를 할게요 그냥 대신 손으로 꾹꾹 이렇게 눌러 줄게요 저는 분갈이 할 때도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맨손으로 하면 감각도 있고 이 아이들을 만지면서 더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터치를 많이 하잖아요 퍼프 예쁘게 키워 볼게요 이렇게 퍼프가 심어졌습니다 화분이 크니까 조금 그러니까 화산석으로 예쁘게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이쪽이 앞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퍼프가 완성이 됐답니다 이렇게 여기 앞면 보세요 아우 좀 흔들리긴 하는데 영상 다 찍고 나면 제가 고정을 다시 할게요 그 다음 아이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은 빨강 화분에 보이시죠 정렬에 빨강색 제가요 깔방 깔고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를 좀 넣어놨어요 빨리빨리 하려구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립스틱을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안 좋아해요 뾰족한 손톱 립스틱 바른 라인 빨갛게 립스틱은 이렇게 뒷장부터 이렇게 물이 들죠 그런데 이 앞장도 이렇게 이쁘답니다 심어 볼게요 립스틱은 창이죠 창도 햇볕을 많이 봐야 모든 달기가 그렇지만 이 아이도 햇볕을 많이 봐야 예뻐진답니다 물도 잘 들고 창이 잘 크기도 하지만 병충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창은 뿌리 끝까지 마사로 밀어 넣어주세요 더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뿌리가 더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죠 립스틱도 이렇게 뚝딱 했답니다 아구 예뻐라 예쁘죠 예쁘단 말 밖에 할 말이 없네 창은 조명 간섭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 금염자예요 염자 금이라고도 하고 금염자라고도 하고 금이 참 많아요 이렇게 농장에 금염자가 큰 아이가 있는데요 너무 매력적이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이를 드리게 됐답니다 이렇게 심어 볼게요 예쁘게 아이고 얼굴을 뭘 만잡고 있네 금은 반 그늘에 키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도 확당한 햇빛을 보면 색감이 더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금은 좀 반 그늘에 어떤 금은 조금 햇볕 보게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이 아이는 좀 물을 바로 줘야 할 것 같아요 입장이 많이 누워 있어요 저는요 음 배양토에 마사를 한 거의 70% 섞어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흠뻑 줘요 창 종류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면 우리 베란다에서는 잘 자라더라구요 그렇게 버릇을 들였어요 제가 우리 집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잘 크더라구요 뿌려 핥아도 잘 되고 아이고 좀 누워 있네 그래도 완성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사각 화분에 멀티카울 이 자구 보세요 작은 자구 이런 자구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이렇게 앞면으로 해서 옆면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볼게요 저는 모든 다육식물을 편해하지는 않아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진한 향수에 젖어서 그 오래전에 제가 좋아하던 아이들을 다시 찾고 있어요 근데 구하기가 힘드네요 자구를 예쁘게 살려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자구 달린 멀티카울 빨강색으로 색감 너무 예쁘죠 빨강 완전히 완전 빨강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쁘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 아이 아시죠 아시겠어요 9mm 예요 9mm 제가 이 아이를 구하고 싶어서 용장에서 한참 물 그렇게 찾아 헤매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답니다 고미리도 나무 소형이죠 긴 줄기에 아직 어려서 그런데요 좀 크면 긴 줄기에 작은잎 이런잎이 매력적이랍니다 심어 볼게요 이렇게 앞면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9mm가 여름에 응애가 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근데 여름을 좀 시원하게만 트우면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 9mm 화분에 심어오니까 더 이쁘죠 모든 식물은 화분에 옮겨놓으면 정확히 이쁠 수가 없어요 딱 맞는 옷이죠 이 아이도 입꽂이는 안 되는 것 같구요 적심산목을 해야할 듯 해요 그리고 그리고 염자금이 서비스로 하나가 왔어요 이 아이도 심어줘야죠 저는 모든 다육이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로 온 아이가 더 예쁠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심어 볼게요 심어 볼게요 밤이 돼서 땅땅 못 두드리니까 좀 그래요 땅땅 두들겨서 흙이 좀 고루고루 많이 들어가게 해야되거든요 제가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더 단단하게 해 놓을게요 떨려요 처음이라 분갈이는 많이 하는데도 카메라 앞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물을 줘야겠어요 잎이 조금 옳아들었죠 근데 아이고 금기 보세요 금 빨간 라인 이게 금의 매력이죠 물을 예쁘게 줘서 예뻐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보나스 이 아이요 잎꽂이에서 나왔는데요 살짝 금 같기도 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잎꽂이는요 철화도 있어요 지금 철화도 애지중지 키우고 있어요 조금 더 키워서 화분에 심어주려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꼬맹이 분에 심어줄게요 이 아이는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 고정을 해놓고 이거 흥분이 심기 더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 아이는 뭘까요 되게 궁금해요 꼭꼭 들어가라 뿌리를 잡아주어서 잘 자라거라 주문을 하죠 예쁘게 잘 자라라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심었습니다 콩분 소주짬보다 조금 작을 듯 싶어요 이렇게 완전히 미니미 콩분이에요 화면은 커보이는데 완전히 미니미에요 어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는데요 너무 어설프고 떨렸어요 어떠세요 그래도 예쁘죠 우리집 이쁜이들 이렇게 전체를 잘 보세요 어휴 어휴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베란다에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집 아이고 저기 3단 2단 1단 이래요 아직은 정리가 덜 돼서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엄청 예뻐요 이쪽에도 있고 맛백이에요 그냥 살짝 저기 당인하고 다 보신 아이들도 있고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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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도 이렇게 좀 아우 지저분해 저쪽은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분갈이를 네 오늘의 주인공들 퍼프구 퍼프도 그렇고 구미류도 그렇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받아 사랑받아 마땅하죠 저는 많이 사랑을 저는 많이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육이와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